아 똥구가 왔다 오 귀여워 아 똥구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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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나 안 찍어준다 짠짠짠 이렇게 만들어요 아 하지마 일단 엄마한테 던져봐 던져볼까요? 시작 어디다 던져 엄마 근데 내가 신기한거지 뭐?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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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너무 귀여워 아 똥구를 만들자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? 그거 아까 아빠가 꺼놔 가게 안쪽 아따 아따 그리고 이게 빨판이야 촉감이 엄청 좋아 엄마 이 소리 들어봐봐 할 수 있어 그렇지 그걸 뜯어 옳지 오 굿잡 굿잡 너무 잘했지 눈은 엄마가 할게 검은색을 한번 해볼게 검은색을 여기서 해볼래 어떻게 할거냐면 이렇게 하는거지 아래에서 위로 쭉 올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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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오 잘하네 좀 쉽지는 않지만 미끄러워 옳지 나온거 같은데 나왔다 어 나왔어 그렇지 옳지 어우 잘했어 왜 이렇게 안 빼지 안 빼지 됐어 에잇 탁 참깨 조리도 alin 참깨 손 손 손 손 손 치킨과 소금을 넣고 다른 국물을 잘라줍니다 마늘 후추 양파 형제일이 또 매운일이 너무? 양배추 최저기 다운 국물 여기에 포두부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얇게 져면서 포를 떴다고 했지? 그냥 포두부 먹으면 안 되겠다 맛있다 조금만 더 끓이자 쭈꾸미 오는 거야? 반장에 찍어 먹어 푸두부두 같이 먹어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를 많이 넣었다고 넣었는데 먹겠습니다 우리 딸 맛있겠다 엄마 여기가 쭈꾸미 국물 다 들어갔어 괜찮아 쭈꾸미 잘 드시네요 밥도 하나 넣고 쭈꾸미가 정말 쫄깃하니 맛있어요 활 쭈꾸미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와사비 넣은 간장 소스 찍어서 먹을게요 이렇게 파김치 지난번 김장 300포기 담을 때 만든 파김치 쭈꾸미 맛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dicen 맛있다 엄마 이거 봐 남편이 너무 좋아 응 먹으면 돼 엄마가 요즘 들어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 엄마가 콧물 나 엄마 내가 첫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알아? 뭔데? 바로 족발 두번째는? 쭈꾸미 세번째는 뭐가? 뭔데? 라면 근데 그중에서도 진라면을 좀 좋아해 그래? 응 어떠거? 한라봉 좋아하잖아 오늘은 다른거 먹는데 어 좋아 우리는 뭘 고를까? 자기는 트라미시롤 뭐야 가메리카를 따로 먹었어 어 나는 뭘 먹지? 진짜 오랜만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성악 케일 줄 수 있어? 성악 케일 줄 수 얼마야? 4천원 아 역시 난 팔아도 될걸 우리 딸은 뭐? 골랐어? 아 너무 맛있는게 많아 먹고 배가 안되면 좀 더 먹어야 돼 어 음료는 하나면 될 것 같아 어 내 몸속에 주스가 너무 많아 뭔가 먹고 싶어 그 개만 먼저 골랐어 딸 아침에 오렌지 주스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응 어떤거 먹을래? 그래그래 지금은 오렌지 주스 먹자 응 그래 우리 그럼 다 고를거죠? 응 이거랑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게 뭐지? 부드러운 티라미슈 롤 부드러운 티라미슈 롤 하나랑 안나 만진다 까이가 이모 빠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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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빠지 아 안나 만진다 까이가 이모 빠빠 묵 묵묵 묵묵 묵 슈트가 안나와 아 그러네 엄마 라떼 슈트 나 오렌지 주스 어 그 다음에 우리 딸 에그 샌드위치 그 다음에 엄마 거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요? 응 왜? 좀 비싸지? 응 우리는 비싸게 돈을 주고 여기 분위기를 산 거야 응 별로 가끔은 괜찮더라 응 가끔은 가끔은 아 아 눈이 참 많이 내렸어요 차갑지? 진짜 많이 왔어 이번에 이번에 진짜 눈이 많이 온 것 같아 진짜 많이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